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종합위원 방식 논작물 벼밀보리 조사료용 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벼죠. 벼는 모든 조사자들이 그렇죠? 조사자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고요 뭐 언제 물량이 많아서 물량이 많아서 추석 때도 집에 못 가고 조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벼가 끝나고 나면 거의 중간에 벼 하는 조 중에 이제 콩 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요 벼하고 콩 같은 경우는 산식이 거의 일치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조사된 무게, 조사된 무게에서 벼 같은 경우는 나락을 훑잖아요. 나락을 훑고 나면 지푸라기, 집이 있겠죠. 부스레기들이 있기 때문에 로스 이율을 적용합니다 1- 로스. 로스 이율은 7%로 적용을 하고요. 7% 7%에서 많이 봤죠? 여러분들 그 낙가 피해, 저가전 종합위원 방식 4가 배에서 태풍 집중후 낙가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는 1.07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7% 곱한 건 1.07에서 7%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로스 7%를 차감시켜요. 거기다가 1- 함수. 함수를 조사를 하죠. 그래서 함수, 수분 측정기 가지고 다니면서 수분 측정해서 3회 이상 측정을 해서 평균치를 구하죠 거기에 나누기를 기준 함수율을 나눠주게 되죠. 기준 함수율은 매벼, 콩, 찰벼, 밀, 보리 이런 식으로 매콩, 찰벼, 보리까지 해서 적용하고요. 15%, 14%, 13%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될 때 매벼 같은 경우는 15% 그렇죠. 함수율이 15% 수준에서 판매가 되고 콩은 14%, 그 다음에 찰벼, 밀보리는 13%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기준 함수율이라고 하고요. 이때 콩 같은 경우는 콩은 우리가 다 훑어서 일일이 다 까야 돼요. 콩깍지 다 까야 돼요. 그래서 콩알만 딱 재기 때문에 로스되는 게 없어요. 콩에서는 이 로스율만 제외됩니다. 콩에서는 이 로스율이 제외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산식은 어떻다? 동일하다. 그 외 나머지 조사할 때 구하는 방식 역시 동일하게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벽 같은 경우는 원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완벽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순번을 정하면 적과전 종합의원 방식 2. 그렇죠. 사과도 모든 조사자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적과전 종합의원 방식 2.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히 습득해야 되는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벼. 벼도 모든 조사자들이 들어가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적과전 종합의원 방식 2와 벼는 여러분들이 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1과목, 2과목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시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요. 당연히 숙지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밭작물이죠. 밭작물. 밭작물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생산비. 생산비에 대한 종합과수. 원해시설. 그렇죠. 원해시설. 작물하고 시설하고 작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버섯. 이런 순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여기 밭작물까지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 다음에 생산비 완벽하게 순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종합과수와 원해시설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학습해보시면 어쩌면 생산비와 시설작물 버섯이 거의 일치하고요. 거의 일치하고 정리가 될 거고요. 종합과수 같은 경우는 밭작물과 적가전 종합보험 2에 있는 사과 배. 개수보험하고의 중간 단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거 순서 반드시 잘 정하셔서 너무 이제 시간적으로 할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내가 숙지하기 쉬운지 암기하기 쉬운지 빨리 적용할 수 있는지 빨리 빨리 하셔서 중요한 부분 먼저 처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조사 시기 및 종류를 보면 조사 시기 및 종류를 보시면 피해사시약인 조사 피해사시약인 조사는 말 그대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사고 접수 직후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양직파불룡조사 이양직품불룡조사 같은 경우는 이양한계일 7월 31일 7월 31일 이후에 갔는데 아직도 못 심었네 보상하는 제의에 의해서 가뭄이나 그렇죠? 이런 피해에 의해서 아직 이양을 못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의한 재직파 이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하는 제의에서 일부분이 고사 죽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다시 심죠. 다시 심는 부분에서 보상을 한다. 그래서 사고 후 제의 이양 직후 이양이 끝난 시점까지 그거 하고 조사를 하고요. 경작불룡조사 경작불룡조사는 사고 후 수학 개시 전까지 수학 개시 시점 전까지 갑니다. 경작불룡은 여러분들 취지를 아셔야 돼요. 경작불룡 같은 경우는 벼는 뭐 그런 부분이 좀 덜하지만 일반적 밭작물 같은 경우는 뒷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뒷작물을 심어서 뒷작물을 심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자.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를 심었는데 멧돼지가 들어와서 다 먹어버렸어. 다 먹어버렸었다면 감자 빨리 갈아올고 그 뒤에 다른 작물에도 심어서 생산성을 높이자라는 게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경작불룡은 빠른 시기에 처리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수학 개의 인접해서 해주면 어차피 이거 갈아엎어봤자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심을만한 작물이 없다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뒷작물 그렇죠? 아 이걸 갈아엎은 후에 다른 작물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리해주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취지는 그렇다라는 거죠. 취지는. 그 다음에 수학불룡 자 벼 같은 경우는 멀리서 봤더니 벼가 차랑차랑 잘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봤더니 쭉쟁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재현율이라고 하죠. 막상 봤더니 어 쭉쟁이 밖에 없고 수학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럴 때는 수학불룡 그래서 수학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수학불룡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불룡은 수학을 포기한 시점 수학을 포기한 시점을 우리는 수학불룡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량 조사 그쵸 수학량 조사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수학량 조사는 수량 요소 조사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그 다음에 전수 조사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요. 피해율이 나왔을 때 수량 요소 표본 전수가 나왔는데 여기가 25% 여기가 23% 여기가 21%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항상 적용 만약에 조사는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수량 요소하고 표본 같은 경우는 선택적이에요. 반드시 수량 요소 하는 후에 표본을 한다 이러지는 않고요. 얘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표본 조사를 시행했는데 아 이거 나 인정 못하겠어 나 전수할래 전수 조사를 신청하는데 중요한 건 이때 적용하는 피해는 누구다? 맨 마지막에 한 값이다. 그래서 수량 요소보다는 표본 조사 값을 표본 조사 값보다는 전수 조사 값을 적용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한테 안내를 드릴 때 이 부분도 반드시 얘기를 해야겠죠. 내가 수량 요소 했는데 25% 났어. 내가 인정 못하겠어. 그러면 아 계약자님 표본 조사를 다시 받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표본 조사에서 제가 조사한 값보다 낮게 나온다면 그 값이 적용될 수 있다 적용된다 라고 안내해 드려야 돼요. 역시 표본 조사 분에도 마찬가지죠. 전수 조사인데 전수 조사 값이 더 낮게 나오면 그 값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선택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된다 라고 안내해야죠. 왜냐하면 수량 요소 25% 나왔어. 근데 나 인정 못하겠어. 그랬더니 23% 나왔어. 너네들 뭐야 이러고 전수했어. 21% 나왔어. 그러면 이제 계약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겠어요. 야 처음에 조사한 값 25%로 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위원의 이런 부분은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량 요소 같은 경우는 수학 전 14일 14일 전후로 실시를 하고요. 표본조사 같은 경우는 알고기 영어로 수학이 가능한 시기 그 다음에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수학 시에 합니다. 자 이렇게 조사가 많아지는 이유는 당연히 뭐예요. 조사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트랙터가 돌아가서 돌기 시작하면 그 조사자들이 다 떨어져다닐 수 없잖아요. 전수조사 다 떨어져다닐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빠르게 빠르게 일을 처리하자라는 이유의 취지에서 수량 요소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조사 내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자. 왜냐면 물량이 그만큼 많아요. 물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빠르게 처리하자라는 게 목표다. 목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해사시확인 조사를 하고요. 자 이앙직파불농조사 이앙직파불농조사인데요. 자 피해사시확인조사 시 이앙직파불농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손해평가 많은 피해농지를 방문하여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이앙직파불농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조사해서 인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보상해져요? 보험가입금액에 가입금액의 10%를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자 이앙직파불농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는 보상하는 재해 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경쟁면적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원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은 변경 가능하고요. 자 이앙직파불농 판정기준이죠. 판정기준은 보상하는 손해로 언제 이앙한계일 7월 31일까지 해당 농지를 전체 그쵸? 전체를 이앙하지 못한 경우에 이때 우리는 이앙직파불농 농지다 라고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했는지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영농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한 거라면 당연히 보상하겠지만 게을러서 게을러서 안 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판단기준은 논뚝을 정리했는지 논갈이를 했는지 비로시비 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등을 보면 그 사람이 영농 활동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기준을 통해서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하는 제2에서 이앙직파를 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2안 재직파 제2안 재직파 조사 같은 경우는 피해사실 확인 조사 시 제2안 재직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해서 실시하는 조사고요. 손해평가반은 피해 농지를 방문하여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면적을 조사합니다. 자 피해 면적 조사를 하는 이유는 보험가액 보험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험 가액에 그렇죠 25% 25%를 지급을 하고요 25% 정도 하고요 그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사한 면적 피해율 면적 피해율 비율 만큼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수준 그렇죠 4분의 1이죠 25% 4분의 1에서 못한 면적 비율 만큼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2항 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은 전조사 그렇죠 먼저 조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2항 재직파 딱 갔는데 보상하는 재의에서 지금 죽었어 그럼 다시 실을 그렇죠 뭐를 다시 심어야 되네 그래서 후조사 그래서 심기 전 피해가 있는지 보고요 심은 후 완벽하게 이항을 끝냈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전조사와 후조사가 나눠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상하는 재의 여부를 심산을 하고요 역시 실제 경장 면적을 확인하고 10% 이상이 나면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피해 면적을 확인을 하죠. 그래서 GPS 면적 측정기 또는 지용 등을 이용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면적 측정기를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면적 측정기 활용해서 논이 있으면요 면적 측정기 대부분 핸드폰 외부로 많이 사용하는데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이 있으면 가서 피해 입은 지역 한번 전체적으로 전체 농지 실제 경장 면적을 확인해야 되니까 한번 쭉 돌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피해 있는지 해서 이제 GPS를 찍지요. 그러면 찍으면 찍으면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면적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면적 형성이 된다면 면적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면적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면적으로 인정해서 그 비율만큼 보상을 한다. 그래서 면적 측정기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핸드폰 외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역시 지용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외부는 여러분들 이제 실무 나가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외워야 되는 건 피해 면적이죠. 그럼 피해 면적 어떤 걸 피해로 볼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본 다음에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에 떠 있는 거 그래서 뭐가 딱 박았는데 둥둥 떠 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활착을 못 하겠죠.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뭐가 토양에 묻히거나 입이 흙에 덮여 햇빛이 차다든 면적 흙이 이렇게 덮여 버렸어요. 그럼 걔는 뭐 그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흙을 그렇다고 일일이 다 씻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농사 이왕 다 하신 다음에 돌 쉬면서 부족한 부분 일부분이기 때는 다 손수 하시겠지만 면적이 큰 경우에는 기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싹 밀고 기계 트랙터 그쵸? 이왕기를 더 가지고 주룩 심기 때문에요. 면적을 잡을 때는 그런 부분도 약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기 요만큼만 모양이 이런 식으로 죽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죽었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심으세요.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죠. 기계가 한번 들어가면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약간 고려하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약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 뭐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극단적인 거고요. 대부분 하면 이런 식으로 죽기 때문에 한 면적으로 다 죽기 때문에 기계가 이런 식으로 돌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적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조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면적을 보고요. 그래서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는 전조사 시 제2항 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 제2항 재직파가 완료되었는지를 조사를 한다. 완료 여부 완료 여부를 조사한다. 이게 바로 뭐다? 후조사다. 라는 거예요. 후조사. 그러니까 지금 아까 물에 떠 있거나 흙에 덮여 있거나 그런데 살아나 있는데 수확이 안 돼. 누가 봐도 저거는 뭐 살아나 봤자. 왜냐하면 지금 분월이 심고 나서 심고 나서 벽 같은 경우 모 같은 경우는 분월이 되는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다른 일반적에는 이 정도 수준인데 옆에 있는 애는 그냥 한 줄이 이렇게 딸랑딸랑 그렇죠? 머리카락 하나 널룽거리고 이렇게 해서 덜렁덜렁덜렁거리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어느 정도 분월을 해갖고 이렇게 두툼하게끔 보이는데 얘는 뭐 딸랑 한 줄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흔들흔들흔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역시 수확 불가능한 거 보시는 게 맞겠죠. 정상적인 분월을 못했다면 얘 나중에 죽어요. 살아있다 한들 여기서 뭐 열매가 그렇죠? 벼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죠. 그러기 때문에 저런 거 수확이 불가능한 거 판단된 면적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으면 될 거고요. 그게 판단됐다면 그게 판단됐다면 이 면적에 다시 심었는지 그렇죠? 다시 심었는지를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적불농 경적불농은 피해 면적 그렇죠? 피해 자체가 피해 자체가 65% 이상 65%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줘야 돼요.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경적불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하는 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적면적 확인해줍니다. 그 다음에 식물체의 피해율을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농지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농지 번호 농지 지번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조사할 농지가 맞는지 지번해가지고 GPS로 위치를 확인해서 아 내가 조사할 농지가 맞네 그럼 그 GPS를 통해서 면적을 확인을 하죠. 탐문을 해도 돼요. 아버님 여기 대충 면적 얼마나 돼요? 농사 짓는 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토지 정리가 된 부분들은 다 이렇게 다 바를 정자 모양으로 다 바르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어요. 문제는 육답이죠. 육답은 뭐예요. 옛날부터 농사 졌는데 모양이 불규칙해요. 모양이 삐뚤삐뚤 돼있어. 육답 육답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육답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면적 측정하기 쉽지가 않죠. 그러면 GPS 면적 측정해가지고 워킹으로 걸어다니면서 부부 부분 그쵸? 특이점들에 대해서 딱딱딱 찍어서 면적을 측정해요. 근데 이제 계약자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수업도 계속 보험을 가입해 왔기 때문에 어머 1,000제곱미터야 그거 대부분 평으로 얘기하지만 1,000제곱미터야 얘기하셨을 때 조사했더니 뭐 800제곱미터야 이러면 10%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는 계약자한테 안내하고 그거 보여드려요. 보여드리면서 아버님 이거 측정해봤더니 계약자 측정해봤더니 80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아 그래? 그럼 인정하시고 계약사항 변경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후 계약 변경을 신청하고 나서 조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면적이 변경될 겁니다. 면적이 변경되면 가입금액에서부터 이런 게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거기에 한해서 조사된 값이 적용될 겁니다. 이렇게 안내하신 다음에 해당 농협이나 이런 부분 통해서 원장 변경 계약사항을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식물체 피해율은 65% 65%여야 되죠. 그래서 조사된 농지에 보상한 제외로 해서 식물체 피해율이 65% 그렇죠? 65%가 넘는지를 본다. 이때 이 피해 면적은 죽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봅니까? 수확 가능 여부를 봐야 한다. 수확 가능 여부를 반드시 봐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죽은 면적이 아니라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까지 다 포함시킨다. 그게 65% 이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자. 자 그리고 언제 보험금이 지급이 되냐. 자 65% 피해가 발생하고 65% 피해가 발생하고 계약자가 계약자가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보험금을 지급 안 되면 그 다음 조사인 수확량 조사를 가야 되잖아요. 수확량 조사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또는 그쵸? 65% 이상이었는데 이상이었는데 계약자가 아 나는 싫어 그래가지고 계약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쵸? 계약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수확량 조사가 필요한 농지다. 그리고 계약자한테도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수확기가 인접한 경우 수확기가 인접한 경우에는 계약자님 이거 가라앉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조금이라도 수확하세요. 그리고 나서 수확량 조사 받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수확기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보험금 신청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수확량 조사 대상은 65% 미만이거나 65% 이상이지만 계약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받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노토리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경작불능 조사를 하게 되면 경불조사 편해요. 아니 그 봤는데 65% 이상이야. 많이 죽었네요. 그럼 가라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하십시오. 그럼 가라 엎으시면 돼요. 하고 안내하고 지급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조사 후조사가 없었죠. 후조사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계약자들 돈 받고 수확해서 조금이라도 수확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중취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중취득을 이중취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작불능을 했을 때는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을 안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자한테 이거 노토리 지신을 그러니까 대부분 노토리죠. 갈아엎으셔야 된다고. 갈아엎은 거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전 조사에서 보상한 제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농지에 대해서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수확량 조사 수확량 조사 수확량 조사는 말 그대로 수확량을 재는 거죠. 이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해 사실 확인 시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그렇죠? 에 대해서 실시하며 조사 방법으로는 수량 요소 표본조사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에 따라 조사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거대제의 발생 시에는 대표농지를 선정하여 각 수확량 조사의 조사값을 조사수확비율 단위 면역량 조사값을 대표농지에 인전농지에 적용할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논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논이 여러분 TV에서 보시면 간척지나 이런 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논이에요. 그렇죠? 촤악 논이에요. 그래서 넓은 간척지 같은 경우는 차를 몰고 끝까지 가는데 뭐 1시간 4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강한하게 넓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입었는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봤더니 내일 수확하신데 뭐 이틀 후에 수확을 하신데 이거를 이틀 안에 다 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피해 사항을 보는 거죠. 피해 사항을 딱 봐갖고 봤더니 다 비슷해. 상황적으로 비슷해. 그럼 계약자한테 안내하죠. 아버님 이게 피해 상태 계약자님 어떠요? 다 비슷한가요? 어? 다 비슷비슷해.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조금 그나마 그 중에서도 괜찮은 놈. 그러니까 상중하 나눠서 세 군데 아니면 뭐 상중 이렇게 해갖고 몇 군데 정도를 대표해서 조사도 가능하다. 이거 어떻게든 이제 그 재해가 발생해 거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위에서 윗라인에서 오더가 있겠죠. 지금 거대 재해가 있으니까 빠르게 조사해야 되니까 대표 종지 설정에서 조사해도 됩니다. 이런 오더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이와 같은 방식을 할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대표 종지를 조사해서 극압을 적용시킬 수도 있다. 대부분 왜냐하면 근접, 인접된 농지는 피해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학년 조사는 다음같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경적불농 보호공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딱하는데 피해가 심해 어? 계약자님 이거 경적불농 신청하셨어요? 어? 했어. 인정받으셨어요? 어? 인정받았어. 그러면 조사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인정받고 보험금까지 신청했다면 이상이면서 보험금까지 신청해가지고 경적불농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면 그때는 조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피해가 심한 경우는 대부분 농지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경적불농 대상여부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어? 나 이거 인정받았고 보험금도 받았는데 어? 근데 왜 조사 어? 뭐 수학기 때 조사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식해서 몰라서 이런 부분보다는 원체 농사 짓다 보면 바쁘세요. 바쁘시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주변에 들려오죠. 그리고 농협 들려서 야 뭐 조사 받아야 돼. 어? 그때 뭐 피해 있으셨잖아요. 조사 받으세요. 이렇게 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아 경적불농 신청하셨고 보험금 신청까지 끝난 상태라면 아 그건 조사 안 해도 돼요. 이거 어차피 경적불농 보험금 지급됩니다. 이렇게 안내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면적 확인해야겠죠. 식재견적 면적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고사 면적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 타장부 면적 그 다음 미보상 면적 그 다음 기수학 면적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제학 면적 확인을 하고요. 10% 이상 차이가 나면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고사 면적 보상하는 죄에 의해서 죽은 면적 그 다음 타장문을 심었거나 보상하는 이해에의 원인으로 죽은 면적 미보상 면적 그 다음에 기수학 면적 내가 조사로 갔더니 이미 일부분을 수학하셨어 그런 경우에는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때 조사 대사 면적을 확인하죠. 그래서 조사 대사 면적은 조사 대사 면적은 실제 면적에서 고사 면적 타장물 및 미보상 면적 그 다음에 기수학 면적 를 제외시킨 면적을 조사 대사 면적이라고 하고요. 이 조사 대사 면적으로 당연히 뭐가 선정되겠어요? 표본 구간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수학 불능 대사 여부를 확인하죠. 배의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지를 확인하죠. 봤더니 이삭이 없어. 이삭은 있는데 알곡이 안 쳤어. 알곡이 하나도 없네. 예를 들어서 65% 미만이라면 이건 수학 불능 안내를 하고 계약자한테 안내를 해야겠죠. 자 그럼 조사 방법은 이제 그 시기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상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뭐 실무적으로 할 때는요. 30% 기준으로 많이 봐요. 이거는 뭐 반드시 그렇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30% 피해면 거의 3분의 1 수준의 피해거든요. 3분의 1 피해 수준이면 적은 피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자기 부담 비율이 10%에서 20%인데 20%짜리 형이 많거든요. 그럼 5분의 1이에요. 그럼 5분의 1의 피해 이상이 있어야지만 얼마라도 돈이 지급이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수량 요소 그 다음 표본조사 같은 거 볼 때는 30% 기준 저희 개인적으로는 30% 기준으로 봤을 때 딱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목적에서 30% 이상 넘어갈 것 같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30% 미만일 것 같으면 수량 요소 조사로 실시를 합니다. 현 실무에서는 수량 요소 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표본 간편 표본조사를 시행하게끔 표본조사를 시행하게끔 많이 하는 실정이죠. 하지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30% 미만일 것 같으면 수량 요소 조사 그 다음에 30% 이상일 것 같은 경우에는 표본조사 그리고 나서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나는 이거 인정 못하겠다. 조사까지 인정 못해서 전수조사 받겠다. 이러면 전수조사 신청을 하는데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때 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량 요소 조사는 어떤 방식이냐 잘 만든 조사예요. 되게 잘 맞는 조사 맞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되게 잘 맞는 조사 맞어요. 맞습니다. 표본포기 내포기 가위 면적과 상관없이 내포기를 배어와요. 내포기를 배어와서 조사를 합니다. 표본포기 선정은 재배방법비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선 면적을 동일한 간격으로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포기를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포기가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죠? 수학년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경우 딱 봤어요. 비슷비슷해. 그 경우에는 가까운 위치에 다른 포기를 표본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동일한 간격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분할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이 할 때는 피해 양상을 파악을 하죠. 그러니까 봤더니 뭐 한 3분의 1 수준에서 3분의 1 수준에서 여기 이제 3분의 1 수준 봤더니 이쪽은 좀 피해가 심하고 이쪽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하각장 해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한 포기 여기서 두 포기 여기 경계 라인 쪽에서 한 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포기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된다라는 거죠. 동일한 간격이라는 건 특징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죠? 동일한 피해 농지에 봤는데 피해가 그냥 동일해 그때는 당연히 동일한 간격으로 4등분해서 수출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균등하게 피해 양상이 있으니까 하지만 피해 규모가 어느 부분에 집중돼 있거나 분할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량용수 쪽이 계속 하고요. 포기 이제 조사를 하죠. 내 포기 이제 배어왔어요. 내 포기 이제 배어와서 따다닥 내놓고 내 포기 보고 어디서 포기 배어왔는지 계약자한테 말씀드리고 사진 찍자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포기 별론이 뭐합니까? 이삭의 상태와 완전 나란한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삭의 상태는 볏짚 그렇죠? 볏짚이 몇 개 있는지 이삭이 몇 개인지 이삭을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고요. 그중에 이제 하나 그쵸? 하나의 이삭을 뽑아서 알의 상태를 파악하죠. 그래서 알이 하나 둘 셋 넷 몇 개 그쵸? 대부분 정상적으로 하면 120개에서 160개 이상으로 꽉 차요. 그만큼 많이 알이 차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삭의 상태와 완전 나란의 상태를 본다. 그래서 이삭의 상태 점수는 포기당 그쵸? 포기당 이삭의 수 포기당 이삭의 수 에 따라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16개 미만이면 1점 16개 이상이면 2점 근데 16개면요. 여러분들 대부분 잡으면 16개 이상이에요. 정말 이렇게 얇은 경우 제외하고는 대부분 16개 이상인데 그 이삭을 세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세는 상태에서 포기당 표현별로 평균적인 이삭 한 개를 선정하여 그쵸? 우리가 16개 했잖아요. 세고 나서 16개 어? 이거 보편적이네. 아버님 계약자님 이거 그냥 중간치 되죠? 하고 뽑아서 그게 아래 상태를 셉니다. 그래서 아래 상태를 세서 점수를 매기죠. 그래서 51개 미만이면 1점 51개에서 60개 2점 3점 4점 5점 그래서 80개 이상이면 5점이 부여가 된다. 근데 대부분 대부분 50개 뭐 60개 이하로 나오는 경우 진짜 드물고요. 대부분 많이 달려있어요. 근데 진짜 피해 있는 농지에서는 딱 보면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잘 달려있는 것 같은데 잘 달려있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아래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눈으로 보면 막 많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손을 만져보면 쭉쟁이들이 많아요. 쭉쟁이들 다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사자분들은 다 훑어가지고 물에 띄우시는 분도 있어요. 물에 띄우면 알 찬 놈은 물에 가라앉을 거고 그쵸? 알이 빈 놈은 물에 뜨겠죠? 그래서 걷어내서 물에 가라앉은 애만 개수를 세는 뭐 그런 방식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조사할 때 선택받는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이삭점수와 그 다음에 RR 그죠? 완전 나랄 상태의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겨서 그죠? 포기별 4개 그 다음에 4개 점수를 매겨서 그거를 합산을 하죠. 그 합산을 해서 그 합산된 값을 요거 표에서 찾는 거예요. 표에서. 점수가 몇 점이냐 그래서 내가 많이 점수했더니 12점에서 13점이 나왔어요. 다 합쳤더니 점수가 12점에서 13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조사수확비율 이 밭의 피해율은 41%에서 50% 정도 조사해서 수확되는 비율이 41%에서 50% 정도 수확이 될 것 같아 라고 어떻게 한다? 요 표를 보고 적용시킬 수 있다. 이때 이 값은 그쵸? 이 값은 조사자가 아 내가 봤더니 한 41% 될 것 같아. 50%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조사자가 요 비율은 한 10% 내에서는 조사자가 판단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정하시면 돼요. 그쵸? 조사수확비율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해면적 피해면적 그래서 면적이 봤더니 피해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는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면적을 보고 그 정도에 따라서 보정계수 보정계수를 적용을 시킨다. 그래서 매우 경미한 경우 10% 미만 피해면적이 10% 미만인 경우는 보정계수 1.2 그 다음에 경미 시위에서 30%이면 1.1 그 다음에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1을 적용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병충해 단독사고인지를 확인해주고요. 병충해 단독사고라면 그쵸? 그 병충해 명을 정확히 기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병충해 명을 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수령요사조사까지 운영을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표본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확인해주세요.